피자 먹을 거야.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아침에 분식인데. 사고 잘 쳤는데 괜찮아. 너만 알고 있어. 얼었다 나오면. 냉동시자가 저렇게 많아. 이렇게 나 혼자 산다. 세트 세트로. 세트 세트로. 자타공인 최강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골프 스타 박세리 씨가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욕쓸지 않은 골프 실력과 함께 친근하고 소탈한 언니의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그. 먹는 걸 준비했다 제가 다 먹어버려서. 이해됩니다. 저는 이해돼요. 혹시 여기다 비어있나요. 그래서.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얼굴이 너무 어두우셔. 먹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럼 식단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단을? 아니 뭐 PT 같은 거 받으시나? 아직 안. 마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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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팬트리. 매점이야? 야. 이거. 인스턴트 팬트리. 인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려면 일단 팬트리를. 다이어트 음식 많아요. 네? 오트밀도 있지만. 완전 다이어트야. 그냥. 무설탕 막 이래요. 저거 위에 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지금 뭐야? 마음만. 아... 아침이라 식이손님이 그런 거 많이. 망처럼 먹어야 된다고. 오늘은 정말 못 먹는 거예요. 사실. 과일을 제일 먼저 끊어야 되거든요. 왜, 왜요? 당 때문에. 아침이 괜찮아요. 일어나자마자 이 모든 식단에서 활발히 움직일 때라고. 내가. 뭐 먹어? 먹어야지. X도날드 보면 다 닫았잖아. 다이어트 X도날드인데. 아, 맞아. 여기 족발도 맛있는데. 야, 저기는. 저 옆에는 육회집 있는데 육회만 있어. 육회 맛있겠다. 아침은 육회인데. 아침은 육회지. 감자탕도 맛있겠다. 아, 감자탕. 시원하게.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분식집이셨네. 아침은 분식인데. 분식 좋지. 라면은 김밥. 돈까스엔 떡볶이? 아, 떡볶이 좋아요. 다 4개. 세또 아니야? 세또 세또. 세또 세또. 세또 세또. 세또 세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처음 봤어. 김밥, 떡볶이. 라면과 돈까스. 똥도 아까스. 순대까지 세또 세또. 세또 세또. 어메이징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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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하면 이상해. 더 배고파요. 피자 먹을 거야. 피자. 피자. 진짜 맛있어. 거의 편의점 느낌이에요. 피자. 역시 다이어트하면 냉장고답게. 원래 얼었다 나오면. 냉동 시자가 저렇게 많아. 이 언니 방금 뭐라고 했잖아. 얼었다 나오면 칼로리가 없잖아. 진짜 그래요. 진짜로 그래. 과학적으로 밥을 그냥 먹는 것보다 얼른 먹으면 칼로리가 낮아. 진짜로? 진짜로? 나 그렇긴 한데. 밥살. 나 그렇긴 한데. 들어갔다. 짬나? 길었니? 진짜로. 놀랐어. 너만 알고 있어? 왜요? 앞에 냈는데 뒤까지다. 다행이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여기 거리를 맞췄는데 저 저 뒤까지 갔어. 그런 얘기 하면 뒤 맞췄다가 하면 되지. 어, 이상하다. 나 감히 딱 그였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지? 거리. 오케이. 빠졌어. 오케이. 정확하게. 빠졌어. 오케이. 치면서 바로 알겠습니다. 됐다. 방향이 맞았다. 방향이 맞았다. 맞았어. 됐다. 우와 너무 신기해. 끝. 이래서 다들 박세리 박세리 하시나봐요. 일하기 참 좋은 날씨지. 일하기 참 좋은 날씨지. 날씨가 좋아서 밥 먹자고 했는데 오늘 진짜 생각보다 빨리 왔다. 늦는 것도 안 좋아하셔가지고. 불편해. 야 이렇게 봄날. 어? 이럴수록 좀 움직이고. 그렇죠. 햇빛도 좀 쬐고. 맞습니다. 해야지. 거의 리액션 로봇처럼. 얘는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 뚝뚝뚝뚝 따먹으면 얼마나. 생각만 해도 맛있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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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만 해도 맛있네요. 엄청난데요 이거 언니 혼자 다 하셨어요? 응. 대박. 이래서 다들 박세리 박세리 하시나봐요. 잘한다. 야. 아니 거의 부정식장인데. 내가 봤을 때 저분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야.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박수는 거 맛있지. 어때? 맛있습니다. 아 이분 말은 못 믿겠어. 맛있습니다. 이래서 박세리 박세리. 하하하하. 저거는 말끝마로 되시고. 완전. 요리를 좀 하시나봐요. 그러니까 미국에 혼자 선수생활 하면서. 미국은 자업자들으로. 먹고 싶은 거 직접. 해 먹어야 되니까. 그냥 자업자들. 자업자. 자급자족 아니에요? 자급자족 아니에요? 자급자족 아니에요? 오 나 이런 거 처음 지적해봐. 되게 쏘리하네. 박세리 형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세리 쏘리다. 세리 쏘리. 세리 쏘리. 가장 많이 보고. 가장 가까이 있고.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저 다리 이렇게 휘어졌면. 뭔 일이야? 이게 뭐야? 저 다리 이렇게 휘어졌면. 어어어.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끝에 있는. 저 무배 분이. 싸바싸바고 먹으시. 메리 메리 박테리. 이게 뭐야? 뭐야 사고 잘 쳤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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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희 집이 아니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트로트 프린스 이찬원씨가 등장했습니다 빼어난 가창력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그치 정스랑 저 단독에는 출연이 생애 처음입니다 를 출연하겠습니다 창선들한테 우리 헌 학원 올리고 마치다 고죱한 마을을 어디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이 지원하는 신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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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갔다 왔습니다 잘했다 놀면 뭐하니에선 유재석씨와 박명수씨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치킨 100마리 무료 나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어디서 본사람 너는 왜 온거야 아이고 하지마 야 너는 왜 온거야 아이고 우리 하아 조카 둘째 이모 김담이 뭐야 우리 백우조카 와 형들 눈물 날락한다고 야 하아야 내려 일선 좀 부족해 내가 가야된다고 내가 가야된다고 자 알바생 또 왔어요 아니 알바생이 아니라 나는 둘 다 머리로 내려 내려 너도 일해 자 가셔 가셔 우리 뭐 그낭도 얘기 안해 야 무슨 그낭이야 지금 뭐야 먹으러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서희 너희 다 일곱 여덟 여덟대 아홉대 아홉대 안녕하세요 주문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주문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주문 안하셨죠? 차번호 난 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난 뭐하는 거야 뭐 어떻게 아실까요? 여기 닥터유가 하나 있고요 명성치킨 하나 있고 또 반반 있어요 반반이죠? 네 알겠습니다 입 닦고 지갑 한번 열어줘와 시그럴 생각은 많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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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진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야 자 두 번 봐요 한 마리 좋아 대표만이 되냐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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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설거기로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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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늘 날쌍 가끔 말이 있어 즐거움이 가득한 예능 핫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reconnaόom 8 let's go 됐어 2 Ges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